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욱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강의하셨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강의는 신과 관련된 얘기를 중간쯤 했었죠. 그러니까 영원한 격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이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격체들을 어떤 질서 속에 통폐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지어서 그것들이 이 세계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부여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그래서 영원한 격체들의 어떤 현실적인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 신이다. 이 정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격체들의 그 추상적 가능성들, 흩어져 있는 가능성을 특정한 질서로 묶어서 이 세계에 구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 그것 그것은 신이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파르미니스는 존재 철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파르미니스는 무도 존재한다면 그것도 존재다, 있다면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존재라고 하는 개념과 무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 교수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단순히 관념적으로 이렇다, 이렇다 말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무라고 하는 것이 비존재죠. 그런데 철학자마다 각기 달리 얘기해서 그거를 일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기는 힘든데 다만 우리가 지금 YTD가 문제이니까 YTD에게서 비존재와 무는 같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스 같습니다. 물론 YTD는 좀 덧붙인 얘기지만 문화 비존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그걸 의미 있게 적어도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그 정도 의미일 것 같아요. 비존재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합리적인 논술로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피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무라고 안 그러고 비존재 이렇게 쓰죠. 존재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번 시간에는 주로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강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적어도 영원한 교육체들을 질서 짓는다는 게 정확히 뭐냐.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하나의 어떤 질서 속에 통폐합해서 다양한 관계로 엮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얘기를 아마 처음부터까지 하게 됐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 강의를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텍스트를 볼터인데 오늘은 얘기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반복하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어서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시간이 될 경우에 약간 후반부로 가면 신과 관련된 아주 독특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전통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YTD가 신을 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 읽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텍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했던 얘기죠. 영원한 교육체들 사이의 상호관계라고 하는 것은 신에 의해서 질서가 보여질 때, 어드링 될 때 말이죠. 신이 질서를 부여해서 그것을 엮어놓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그렇게 성립하게 되는 질서에 힘입어서 각각 영원한 교육체들은 이 세계에 실현될 신은 자격을 갖추게 된다. 요컨대 관련성을 얻게 된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의 신의 질서 부여 행위를 떠날 때 영원한 교육체는 비존재, 다시 말하면 무와 같다, 없는 거나 같다, 존재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기왕 한 번 더 보는 마당에 잠깐 설명하고 가죠. 부연 설명입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계도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가능한 형태들을 엮어서 특정한 구체적인 어떤 상을 만든단 말이죠. 설계도를 그린단 말이죠. 그럼 설계도를 그리기 전에 그 설계도에 들어간 요소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선분이에요. 설계도를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전부 선분이에요. 물론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원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 이런 식의 무수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있을 수 있는 이런 선분들의 조합. 이게 영원학체입니다. 신의에서 파악되기 전에 영원학체이 존재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 세계에 실현될 수 있을까. 난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기자체로 실현될 수 있냐 말이죠. 이것이 엮여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방식으로 엮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엮인다든지 다시 이걸 다시 이렇게 엮은다든지 이랬을 때 비로소 이게 여기에 실현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된단 말이죠. 안. 어떤 그림이 된단 말이죠. 디자인이 된단 말이죠. 그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형상들의 어떤 선분들을 엮어서 특정한 그림의 상으로 만들어낸 작용. 이게 질서 부여다 말이죠. 오더링 한다. 질서를 준단 말이죠. 이게 신의 역할이다. 이렇게 질서 속에 들어가면 이때 이런 선분들이 이런 식의 구현을 통해서 비로소 이 세계에 구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객체수의 자격 관련성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17번째 문단 후반부. 그래서 시간적 세계에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것에 관련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시간적 세계에 실현되어 있지 않은 것. 이건 추상적인 영원한 객체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실제성을 가지고 이 세계에 객체로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죠. 어떤 관련성,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런 관련성, 그런 실제성은 무시간적인 현실테의 형상적 구조에 의해서 공제성을 나타내고 시작한다. 이 무시간적인 현실테의 형상적 구조, 이건 신의 생성을 얘기합니다. 무시간적인 현실테는 곧 신입니다. 그 형상적 구조라는 건 무시간적인 현실테의 곧 신의 경험, 합장하는 경험, 속에서의 공제성, 그러니까 신이 그것들을 엮어놓고 있다. 파악하는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상대성 원리에 따를 때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파악에 의해 제약되지 않은 비파생적인 현실테는 오직 하나가 있었을 뿐이다. 무시약적인 경험적 가치평가, 즉 스피노자가 사용했던 의미의 무한한 경험적 가치평가는 우주에서는 오직 한 번만 가능하다. 우선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잠깐 접어놓고 이거는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파악에 의해 제약되지 않은 비파생적인 현실테는 오직 하나가 있었을 뿐이다. 모든 생성은 생성은 과거의 세계의 존재들을 객체화시키면서 다자를 일자로 만들면서 이건 다예요. 맨이단 말이죠. 이거 원이고 만드는 가운데 이렇게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생성하는 존재는 과거의 객체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소재로 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파악에서 모든 존재는 제약이 돼요. 객체의 성격에 따라서 이 새로운 생성의 존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약받는다. 제약. 약간의 결정적 어떤 요소로서 피제약된다. 결정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나의 현재는 과거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생성은 과거의 영향으로부터 무관할 수 없다. 과거의 생성한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제약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에서 제약을 받는다. 조건 지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시간적인 세계 속에 있는 어떤 존재도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한 행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내가 저지른 모든 온갖 일로부터 나는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그것에 앞으로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때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제약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런 혈식을 그 자신의 파악에서 제약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의 것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게 뭐냐. 그걸 비파생적인 현실이라고 그래요. 비파생적인 것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오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무제약적인 개념적 가치평가. 이걸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다시. 아까 시는 현초적인 하나예요. 그런데 시는 어떻게 생성한다? 다수의 영원한 극시의 세계. 흩어져 있는 세계를 이탈으로 옮지시라고 그러죠. 이것들을 질소적으로 파악하는 가운데 이 놈이 생성하는 것. 시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신의 이 생성의 구면에서 보자면 아직 세계가 없어요.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가능한 것들을 지금 질서를 지우고 이걸 이 세계 속에 부여해야 비로소 세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신이 영원한 극시를 이렇게 품어서 질서를 짓는 그 순간에는 과거의 세계는 없어요. 아직 세계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표현을 하면 세계 창조 이전이란 말이죠. 아직 꿈만 꾸고 세계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꿈만 꿀 때예요. 신이. 내가 이렇게 엮어서 이걸 이 세계에다 부여해서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이거 아직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에서 이렇게 다수의 가능태를 엮어서 통일시키는 이 행위에 과거 세계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 이건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아요. 신은 이것들을 평가할 때 그러니까 가능한 세계를 꿈꿀 때. 꿈꿀 때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 현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건축가가 집을 짓고자 설계조를 그린다면 현실을 고려해야 되죠. 재료의 종류. 재료의 어떤 성격. 또는 재료의 가격.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들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제약 받는 거예요. 그때 설계들을 그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주변에 그런 재료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그런 재료 같은 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건 세계가 있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원한 캐릭터를 이렇게 엮어서 다양한 질서를 이렇게 조직할 때 이렇게 할 때. 이 조직할 때. 이거를 조회하는 어떤 과거의 요소도 없다. 현실적으로 이거를 고려할 이런 질서를 지을 때 현실적으로 참작할 또는 어떻게 고려해야 할 그런 요소가 없다. 그러니까 제약을 받지 않고 이것들을 질서 짓는다. 제약 받지 않고 어떤 고려사항도 없이 현실적인 고려사항도 없이 순수하게 가능성들을 엮어낸다. 라고 하는 말을 무제약적 개념적인 가치평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제약이 없이 개념적으로 가치평가한다. 개념적이라는 건 꿈을 꾼다는 얘기도 내가 했잖아요. 자꾸 이렇게 했던. 여러 번 얘기했죠. 꿈을 꾼다는 얘기. 그러니까 영원한 키스 순수한 가능성들을 엮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개념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리적 그러면 현실적인 실현된 어떤 힘을 갖춘 것이고 개념적 그러면 추상적인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평가를 하는 것은 그것을 이렇게 질서 지어서 어떤 것은 중요한 것으로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엮어내는 이 과정. 오더링하는 이 과정을 가치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에 실현된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전연 고려함이 없이 아주 자유롭게 순수하게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영원한 키스를 가치평가한다. 오더링한다. 질서 짓는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무지학적 가치평가. 이거는 우주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창조 이전에 한 번 있는 신의 자기 생성이란 말이죠. 신에 출현하는 국면. 신 자신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도 생성한다고 그랬죠. 신도 생성한다. 신도 가능성들을 엮으는 가운데 신이 현실 세계에 출현하는 겁니다. 신의 출현. 이건 곧 신의 생성이에요. 신의 비카모기단 말이죠. 어떻게 다수의 영원한 개시들을 개념적으로 통일해서 일자가 되는 과정. 하나의 질서로 체계화하는 과정. 그 과정이 곧 신의 생성이다. 신의 출현 또는 만들어짐 또는 창조. 피조.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이런 것들이 앞서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서 선제하는 영원 불빛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논리에 따르면 신도 생겨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생겨나는 국면을 무지학적인 개인적 가치평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주에서 오직 한 번만 가능하다. 그 이유는 일단 이게 생겨나서 이 세계가 실현되면 신이 출현해서 이렇게 이 세계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면 이 세계가 생겨날 거예요. 이 신의 꿈꾼 내용을 반영하는 이 세계가 출현한단 말이죠. 그 설계도대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신이 뭔가를 기억하려면 이 과거의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 세계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처음에는 제약할 게 없었 제약받는 게 없었지만 일단 이 세계를 창조하고 나면 신도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이 세계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제약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받지 않는 그런 국면은 한 번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무지학적인 개념적 가치평가 이것을 어떤 새로움에 대한 창조적 행위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무엇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굳이 창조적 행위를 한다면 자기 창조 행위예요. 자기 창조. 왜냐하면 다수를 파악하는 가운데 자기가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셀프 크리에이션입니다. 신이. 신이 스스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수의 영원한 극세를 통합시키는 가운데 자기의 원칙적 본성 프라이머델 내추럴 획득해요. 그런 점에서 이 가치평가 행위는 자기 창조 행위의 일부입니다. 신의 자기 창조 행위의 일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신의 자기 창조 행위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의미인가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자기 창조라는 것은 없던 자기가 생겨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없던 자기가 생겨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신이 나오는 거야? 아니요. 새로운 신이 나오는 거예요. 없던 신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없던 신이. 그전에는 신이 없었는데 그 행위와 더불어서 존재한단 말이죠. YTD의 철학의 기본 핵심은 모든 존재는 존재는 말이죠. 미리 잊고 생성하는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을 통해서 비로소 있게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신도 예외가 아니다 신도 자기를 만들어야 있는 거예요 만들기 전에 신도 없어요. 모든 존재는 자기를 만들어 간다 만들어 가는 데 비로소 있는 거다. 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 신은 처음에 어떻게 만드는가 이 세계도 있기 전이라면 가능성들을 꿈꾸는 가운데 자기를 만들어 간다. 교수님 그럼 신이 생성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신도 없다가 새로 창조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이 신의 자기창조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간 속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신이 존재론적으로 어떤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가 어떤 생성의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개혐적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가 어느 시점에 툭 생겨나서 자기를 만들어 간다 이런 의미로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특정한 어떤 시점에 신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역사적 국면에 뭐가 등장하듯이 말이죠. 역사적 국면에 툭 생겨나듯이 신이 어느 시점에서 툭 생겨나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역사적 사건과 상관없이 신이 어떻게 존재성을 확보하는가 어떻게 신이 존재하게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 논의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역시 생성하는 것인데 그 원천을 따져보면 다양한 가능성들을 품어들이는 가운데 그걸 조정하면서 그래서 하나의 질서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 신이 스스로 존립하게 되는 거다. 이런 정도의 얘기지 이게 마치 어떤 역사적 한 시점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신은 이렇게 유일하다고 하는데 그럼 신이 생성되었다면 신이 여럿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신이 여럿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신은 여기서 단 한 번만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보다. 오직 하나가 있을 뿐이다. 비파생의 현실은 오직 하나가 가능할 뿐이다. 신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그 생성의 초기 국면이라고 하는 그 창념에서 보자면 다양한 명원한 극체들을 질서로 지우는 가운데 자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것으로서 신의 생성은 시작되었고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이 앞으로 생겨나는 세계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끊임없이 신은 생성합니다. 그래서 와이트헤드는 신도 생성하고 소멸한다 이런 말을 비슷하게 했어요. 어디선가.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켜요. 나중에 우리가 신과는 얘기를 후반부 가면 직접 보게 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신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생성하고 소멸하면 신 하나가 아닌 것이죠. 신이 마치 현실적인 것처럼 한순간에 생겨났다가 없으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신은 여럿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와이트헤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신도 마치 현실적인 것처럼 시간 속에서 생성소멸하는 것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와이트헤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의 현실 존재다라고 못 받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적인 난점이 생겨나요. 실제로. 그거는 우리가 신 얘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맨 뒷부분에서 거기서 등장할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현실 존재입니다. 스피노자가 정했다는 의미의 무한한 개념적 가치평가. 무한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피노자의 의미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무한하다는 말은 스피노자에 의하면 명확히 바깥이 없는 것. 밖이 없다. 무한하다. 신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이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신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신을 무한하다고 할 때 스피노자가. 신은 무한한 존재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신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은 바깥이 없다. 있는 게 있다면 모두 신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신은 곧 자연이다. 신 즉 자연. 들어봤어요? 들어보신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신과 자연은 같은 거다. 무한한 존재로서. 바깥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의 제약이 없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한계가 없는 자유로운 경험적 가치평가는 우주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현실적 존재로서의 신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건너가서 17번째 문단 후반부로 가네요. 왜냐하면 그 창조적 행위는 창조 활동을 특징 짓는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객체적으로 불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창조적 행위 나왔죠 아까? 자기 창조 행위입니다. 자기 창조 행위는 창조 활동을 특징 있는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앞으로 있을 이 세계의 현실적 존재들의 자기 창조 행위를 특징 있는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객체적으로 불멸한다. 끊임없이 이 세계에 주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 신이 파악한 이 질서는 질서는 앞으로 세계의 생성에 끊임없이 이렇게 객체로서 주어진다. 한 번 파악해놓은 이 질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 시간적 세계에 생성한 존재들에게 질서의 근거로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체적으로 불멸한다. 창조성의 이와 같은 원초적인 자기 초월체는 그 만족이라는 통일성이 있어서 모든 영원한 객체에 대한 완전한 개념평가를 낳아간다. 말이 어려워요. 창조성의 이와 같은 원초적인 자기 초월체. 그러니까 자기 창조 행위가 이렇게 끝나면 뭐가 되나요? 자기를 초월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성을 마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뭐가 되냐? 그때는 만족이 되겠죠. 그럼 그때 만족했을 때 그 여건들은 그것이 통일시켜 놓은 그 자료들은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체를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그 통일성에 있어서 보자면 모든 영원한 객체가 완벽하게 개념적으로 평가돼서 자기 자세를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창조적 질서가 의존하는 영원한 객체들의 공제에 대한 궁극적이 또 기본적인 조정이다. 그러니까 창조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의 질서가 의존하는 영원한 객체들의 공제, 질서에 대한 궁극적이 또 기본적인 조정이다. 영원한 객체들의 질서가 궁극적이고 기본적으로 조정되는 그 국면은 바로 신의 원적 자기를 초소해서 통일되어 있는 영원한 객체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좀 더 단순화 시킵시다. 그림을 다수의 영원한 객체가 있고 이걸 신이 파악해서 질서 잡힌 영원한 객체들로 만들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위로 보내고 덜 중요한 것은 밑으로 보내고 그래서 조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치평가를 한 바는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더링 한단 말이죠. 질서를 오더링 한단 말이죠. 그래서 딱 오더링 하면 이 오더링하는 과정은 신의 자기창조예요. 신의 자기창조 평가하는 과정은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건 나를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죠. 신이 자기를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죠. 특히 이때의 자기란 것은 원체적 본성이에요. 그리고 만들었으면 이제 이것이 질서가 딱 짜졌단 말이죠. 설교서를 완성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자기가 만족한 거죠. 아, 이 그림 참 좋아. 이거 실하면 되겠어라고 할 때 그 국면 그래서 이때는 이 자기창조 활동이 끝나요. 다시 말하면 질서를 엮어낸 작용이 끝났단 말이죠. 질서화 과정이 끝났다. 그래서 이거를 신의 자기초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의 생성이 끝맺음됐다. 그러면 신이 뭐가 되겠어요? 객체가 되겠죠. 만족하면 객체가 된단 말이죠. 이 객체에다가 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객체들이 있어요. 영원한 객체들이 영원한 객체들이 질서 딱 잡혀가지고 조직되어 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조정되어 있단 말이죠. 궁극적으로. 그럼 이거를 이제 이 세계에 내려보내면 이 세계는 이걸 근거로 해서 다양한 질서를 만들어내요. 이것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이 세계에 등장하는 이 세계의 존재들은 끊임없이 생성소년을 하죠. 이건 끊임없이 여기서 객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끊임없이 신의 자기창조의 원초적 평가를 자기 생성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자기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거는 근거이죠. 이 세계의 질서의 근거에 가지는 거죠. 신의 자기창조는. 신의 최초의 원초적 본성에 있어 영원한 객체들을 같이 통일하는 그 질서의 원초적 행위 그거는 향후 벌어지게 될 이 세계의 시간적 사건들의 질서의 원천이 된단 말이죠. 그걸 끊임없이 자기가 삼는 가운데 자기를 만들어가니까. 그래서 질서의 원천이다. 이 세계 이 세계 질서의 세계 질서의 현실 세계입니다. 세계 질서의 원천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겨난 놈들은 끊임없이 이거를 객체로 받아들기 때문에 객체로 받아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신의 이런 원초적 본성으로서의 신의 자기창조 곧 영원한 객체들을 같이 평가해서 질서를 짓고 그걸 통일시켜서 관념적으로 구현하는 그 신은 앞으로의 생산한 세계 전체 모두에게 끊임없이 여건으로 줄인다. 객체로 줄인다. 그래서 그걸 객체로 받아들이는 생성의 세계는 언제나 그 신의 뭡니까 영원한 객체들의 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를 만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적 질서가 의존하는 이것은 창조적 질서 이건 앞으로의 세계입니다. 앞으로의 세계가 끊임없이 창조될 터인데 그때 생겨난 질서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의존하는가 저 완전한 개념적 평가에 의존한다. 신의 원초적 본성에 의존한다. 신에 의한 원초적 자기초월체에 구현되는 그 영원한 객체들의 질서에 의존한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세계의 창조적 질서는 신의 자기창조 속에 구현된 영원한 객체들의 관계 곧 질서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 신은 우주가 창조될 때 단 한 번 창조된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의 기원이라면 기원인데 이게 역사적 기원이 아니라 신의 존재 구조상 신은 어떤 존재성을 가지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범죽으로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은 어떻게 생성하는가 신보다 앞선 존재는 일단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신이 원초적으로 자기를 창조하고 그거를 이 세계에다가 객체로 이렇게 던져주면 이 세계는 그걸 근거로서 자기 창조를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이 세계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질서를 거쳐 있는가 이것의 원초는 신이다. 이 얘기예요. 그럼 신은 그걸 어떻게 했는가 신은 이런 가능성들을 엮어서 자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만든 자기 내용을 자기가 만들어놓은 질서가 지어진 내용을 이 세계의 순재들에게 나눠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신이 원래 꿈꿨던 질서를 분유해서 자기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이 세계의 질서의 원초는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시점에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 구조를 말하는 거지. 이 세계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출현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논의이지 신이 어느 시점에서 생겨났고 그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그다음에 세계가 생겨났고 이런 식의 역사적 스토리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세요. 존재적 구조이지 논리적 구조이고 신이 이미 만든 질서를 현실적 존재가 실현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뜻인가요? 신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온전히 이 세계에 구현되는 게 아니에요. 신은 나중에 가서 다시 얘기하게 되겠지만 후반부에 가서 신이 이렇게 부여하는 질서가 이 세계를 결정하지 않아요. 이 세계의 질서를 결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계에 생겨난 이 시간적 세계 속의 존재들이 존재들이 자율성을 갖고 있어서 신이 이렇게 유혹으로 주는 이런 식의 질서를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거부하고 신이 예측하지 못한 걸 만들어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은 미래도 모르는 겁니다. 만약 신이 부여한 대로 다시 질서가 이루어진다면 신은 미래도 알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이 이렇게 설득의 요소로서 이 세계에다가 질서를 권장은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하지는 않아요. 권장해서 그걸 처음에 받아들여서 실서에 근거해서 자기 모습을 각계의 존재들이 창출하지만 그게 강제 요소가 강제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금씩 그걸 비틀어버려요. 내가 우리가 도입부분에서 이 강의 도입부분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요. 이건 마치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아주 투박한 사례지만 이해하시면 된다. 여기 누구 어떤 사람하고 어떤 지금 여기 수강하시는 분하고 나하고 이제 부자 관계라 그럽시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놓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친구가 책 읽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구상하고 하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상당히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권해요. 너 시나리오 작가 한번 대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나도 글 쓰고 읽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거 가능하겠다. 그래서 시작해요.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에서는 다양한 문맥에서 이야기를 구성해보고 또 경험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많은 걸 읽고 또 남들이 만드는 걸 가서 한번 관람도 하고 뭐 약간 다양한 경험을 해야죠. 그 알만한 경험을. 그래서 막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옆에 보니까 더 재미있는 게 있을 것 같아. 시나리오 작가는 이게 너무 뭐야 활동 영역이 좁아. 좁아 말이죠. 나는 그냥 자유기구가 되겠어. 다양한 문화 어떤 사건들을 평가하는 그런 크리티컬 비평가로서 역할을 하겠어. 이게 훨씬 더 자유로워. 영화도 할 수 있고 시나리오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소설도 평가할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폭넓어. 그래서 내 아버지의 첫 번 주었던 그 권장 내용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하려고 추발했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어. 해서 비평가로 나의 미래 직업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겠죠. 이게 현실적 존재의 생산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처음에는 신이 주었던 권유를 온전히 받들어서 그걸 구현하다가 나중에 그걸 주체가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어떤 이유에서 그걸 받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은 이 친구가 내가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작가가 될 때까지는 알았지만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비평가가 될 것 까지는 신도 미처 예측을 못했어요. 신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의 어떤 뭡니까 기획에 의해서 원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결정하는 것은 신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 세계에 생성하는 존재들에게도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다시 얘기하지만 신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계는 신이 이 세계를 온전히 설명해 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신 아닌 요소가 신 이외의 요소가 이 세계의 성격 구성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곧 개개의 시간적인 현실적 존재들이 각기 자신의 어떤 그 특징을 이 세계에 다 부여해서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온전히 결정되고 신에 의해서 온전히 설명되는 세계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음은 17번째 문단 후반부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이란 말을 돌아가면 영원한 격차들을 질서지우는 그 행위들 말합니다. 영원한 격차들을 엮어서 질서지우는 행위 궁극적인 행위 기본적인 조정 행위 adjustment 이것은 뭐냐 결국 다시 바꿔가려면 그것은 혐오나 애착이라는 형식에 의한 모든 욕구의 계엄적 조절이다. 그것은 관련성의 의미를 구성한다.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사실으로서의 그 지위는 그것을 신의 원초적 본성이라고 명문할 때 분명해진다. 현실적 원초적 본성에 말 나왔죠. 혐오나 애착 이라는 형태로 욕구를 괴무적으로 조절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면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애착 A, B, C가 있다. 아무런 관계없이 흩어져 있어요. 이거를 신이 A 아주 중요한 거야. C는 좀 덜 중요해. B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어. 이렇게 평가해서 등급화 안나 봐. ordering 한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 저기 보면 혐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뒤에 다시 혐오가 있을게 B로 예를 들읍시다. 이건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Adversion 반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가치를 낮추는 겁니다. 중요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건 평범하게 그냥 두는 거고 중간 정도에 두는 거고 이건 가치를 높이는 배려션 업하는 겁니다. 이건 애착이라는 말로 부딪히는데 이건 Adversion 이란 말입니다. 주목한다는 얘기죠. 주목한다. 이건 반감을 갖는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가치 평가할 때 조정할 때 말이죠.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주목하고 중요한 것을 보고 그 다음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것은 반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평가적 어떤 뭡니까 수단을 통해서 영원한 개들을 질서진단 말이에요. ordering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이 사람은 욕구의 개념적 졸위다. 말이 어렵죠. 욕구 욕망 뭐 거죠. 그러니까 신이 이걸 구현하고자 설계도로 그릴 때 그릴 때 A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C를 그 다음으로 보고 B는 가급적이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질서를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도로 그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 욕망 을 적어도 관념적으로 설계도 상에서 배치했다 배열했다 그 뜻이에요. 욕구의 갬적 조절이라는 말은 그것은 관련성의 의미를 구성한다. 아까 말한 실제성 또는 어떤 객체와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A는 분명히 설계도 질서를 짓는다는 강하게 작용하고 C는 그저 그렇게 작용하고 B는 가급적이면 뒤로 밀려서 여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A가 가장 중시되고 C는 약간 관련되고 B는 바꿔서 나가고 그렇죠? 관련성의 의미랑은 관련성이 커지는 거고 관련성이 적당한 거고 이건 관련성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사실으로서의 그 지위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으로서 이것이 하나의 사실으로 주어진다. 객체로 주어진단 말이죠. 이거는 그것을 신의 원초적 변속이라고 명할 때 분명해진다. 저것들은 그냥 한 대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의 어떤 그 뭡니까 조작을 통해서 신의 조작을 통해서 저런 식으로 어드렁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까지는 영원한교의 시대를 그냥 어드렁한다 어드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드렁한다는 데는 신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얘기해요. 신을 어떤 건 중요한 것을 보고 어떤 건 덜 중요한 것을 보고 어떤 건 피하고 싶은지 그 욕망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중요한 것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배착하고 싶은 것으로 차등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질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질서라는 말로 어드렁이라는 말로 또는 이 양반의 표현을 쓰자면 가치평가하라 가치평가해서 배려이션 업 배려이션 다운 배려이션 업 하는 건 중요한 것 그건 애드버전의 대상입니다.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 그 다음 피하고 싶은 건 애버전입니다. 모면하고 싶은 것 피하고 싶은 것 회피하고 싶은 것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영원하게 있으려를 그런 욕구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를 중시하거나 경시하는 방식으로 오더링한다는 말이죠. 물론 영원하게 사회의 횡적 지수도 물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영원하게 교회들을 엮어낸다고 할 때 그것을 가치평가라 부르는 까닭은 뭡니까? 혐오나 애착이라는 주체적 형식입니다. 어떻게 그걸 파악하는가에 대한 주체적 형식 혐오나 애착이 기본 형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신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에 대한 개념을 보면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고 공평하다고 보여지는데 화이트헤드가 말한 신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고 어떤 개인적인 욕구 인간적인 모습과 너무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질문의 답변에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처럼 4천 원의 시공공간을 가지고 있고 광속도는 30만 킬로미터 1초에 중력상수 질을 중심하는 인력 만류체계 작동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입니다. 물리적 세계가. 그리고 거기는 다양한 종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또는 밖으로 나가면 또 다른 우주의 여러 가지 상대성 이론에 있다는 공간이 딱 펼쳐 있어요. 특정한 세계입니다. 그렇죠? 특수한 세계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세계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다른 가능한 세계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4차원이라고 하지만 5차원, 6차원, 10차원의 세계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필 왜 4차원이야. 4차원이야. bc의 속도가 30만km 라고 그러는데 왜 30만km 하필이면 30만km 야. 한 50만km 안 되나? 아니 한 10만km 정도면 안 되겠어? 왜 합심이 30만km 야. 이 특수성이 있어요. 중력상수리가 d로 나타나는데 왜 만류력이 d지? 왜 특정한 값이지? 그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지극히 가능한 많은 수많은 세계 중에 아주 특수한 하나의 세계 맞죠? 이건 부정 못하겠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특수한 세계예요. 그렇죠? 그럼 왜 이 세계가 생겨났을까? 이거 답변해야 돼요. 합류지자라면 아까 얘기했죠? 왜 이렇게 됐지라고 답변하는 게 합류지자되더라고. 이거를 신의 욕구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신은 이 세계를 원했어. 이런 세계를 원했기 때문이야. 다른 가능한 세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가장 밸류에이션 어떻게 했다? 앞했다. 가장 중요하게 봤다. 이 세계를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특별히 무슨 욕망이나 욕구 이런 말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존재는 욕구를 갖고 있어요. 어떤 욕구 내가 꿈꾸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도 모든 생성은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욕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욕구가 충족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국면이 뭐라고? 만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존재는 기본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신 또한 예외가 아니에요. 신은 처음부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세계를 꿈꾸는 욕구. 그래서 아까 여기서 신도 자기 초월을 한다고 그래서 만족된다 이게 있었죠. 같은 겁니다. 이런 세계를 꿈꾸어서 꿈을 딱 꿈꾸는 순간 아, 이제 내가 설계도를 다 그렸어. 이게 앞으로 남은 건 뭐야? 이 설계도대로 이 세계에 집을 짓는 일만 남았어. 우주라고 하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어. 그걸 해야지. 이건 다음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신이 가치평가를 통해서 욕구를 조정해서 기본적인 조정이란 말 아까 앞에 있었죠. 그 같은 얘기입니다. 조정한단 말이죠. 어떤 걸 업해고 어떤 걸 당할까 서로 어떤 걸 중시하고 어떤 걸 경시할까 그런 방식으로 질서를 매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세계가 질서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그렇게 답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적 장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원초적 본성으로서의 신은 결국은 자기창조일 것이고 자기창조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객체들이 질서화를 말할 것이고 그 질서화는 곧 순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화되는 과정 속에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다면 원초적 본성으로서의 신은 시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이때 오더링은 현실 세계에서의 오더링이 아니라 설계도 상의 개념적 오더링이에요. 관념적으로 이상적으로 꿈꾸는 거란 말이죠. 이건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가능성의 공간이에요. 논리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리적 시간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신의 원초적 본성은 그 자체가 갬적인 질서를 만드는 그 갬적 창기의 국면이어서 여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 신의 국면을 원초적 본성 영원한 본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또는 최초의 본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이 원초 본성의 신은 그 자체로 시간 초월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시간이 생겨나는 것은 이것들이 이런 특수한 하나의 세계의 질서가 이념적 질서입니다. 관념적이고 와이트헤드는 관념적이라는 말 아이디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걸 이 번역어에서는 보통 이상적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관념적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생각을 통해서 구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이걸 하나의 구상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리적인 구성이 아니라 개념적인 사유를 통한 구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끝내면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이게 이제 이 세계의 하나의 질서의 원천으로 주어질 거예요. 이 세계는 이걸 받아서 이걸 준고로 삼아서 자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자기를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이죠. 다양한 어떤 영원의 개체 요소들을 각기 자기 고유한 영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생성 하나하나를 엮으면 이 질서가 되는 거죠. 원래 질서가 되는 거죠. 만약 그대로 구현한다면. 그러니까 이 질서의 원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것들 사이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이렇게 생성하게 되면 이때 비로소 뭐가 생겨난다? 물리적 시간이 생겨난다. 이것들을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병치되면 뭐가 생겨난다? 공간 연장이 생겨난다. 시간과 공간은 이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어지고 잇따라 일어나고 또한 이렇게 옆으로 병치될 때 비로소 시공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하나는 시간 공간과 상관없어요. 시간 밖에. 공간 밖에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이전의 사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천주의 생성은 시간축 위에서 특정한 시간 길이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일단 생성을 하고 종결하고 그 다음 새로운 생성이 일어나고 하는 순간 비로소 시간적 축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현천주의 생성은 시간 이전의 사건이다. 또는 공간 이전의 사건이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생성이 서로 잇따라 일어날 때 시간이 또 여러 생성들이 서로 이렇게 공존할 때 그때 공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실체로 등장하는 거단 말이죠. 그 이제는 시간 공간 없다. 적어도 시간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존재의 생성에 후속하는 것이다. 후행하는 것이다. 먼저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이렇게 생각하죠. 와이티라 와이티라의 생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성이 있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어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라는 사건 그거 자체는 특정한 시공간 밖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인 언어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수님 신의 생성 과정과 현실적 존재의 생성 과정이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두 것을 두 개의 개념을 좀 비교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생성이나 현실적 계기의 생성이나 모두 어떤 객체들을 다수의 객체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가운데 존립하고 있다. 또는 생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이거나 현실적 시간 속의 현실적 계기이거나 존재이거나 신이든 시간적 세계의 현실적 존재이든 다수의 여건들을 다수의 객체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가운데 자기를 구성해 나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똑같이. 다만 신의 원초적 본성인 경우는 과거에 생겨난 현실적 존재들이 없기 때문에 원초적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출발점에서 뭘 그럼 다수로 삼는가? 그건 영원한 격치, 추상적 가능성들을 다수의 여건으로 삼는다. 그래서 자기를 생성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처럼 추상적인 가능태들을 여건으로 삼기 때문에 이때 그 여건을 삼는 행위는 비시간적인 또는 초월적인 행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의 물리적 시간에 앞서서 이 세계의 물리적 생명상에 앞서서 생겨나는 그런 신의 존재다. 그래서 원초적 본성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 원초적 본성에는 현실 세계의 현실적 존재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신이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영원한 격리를 아무런 제약 없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구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기 욕구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무제약적인 가치평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질서지움이다. 질서지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강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다음 시간에 아마 지금 이게 18이고 그다음 19일 겁니다. 18, 19.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신의 이런 어떤 가치평가가 원초적 본성의 신의 모습이 궁극적으로 이 세계의 질서의 원초에 된다는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소절이 바뀝니다. 소절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이런 식의 신의 질서 속에 있는 영원한 격리를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 세계의 생산 하나하나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가. 그 메커니즘. 그 기계 구조가 뭔가. 라고 하는 얘기를 덧붙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빠 강의 시작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될 겁니다. 신의 꿈이 어떻게 인간의 꿈으로 바뀌어 나가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신의 꿈이 이 세상의 세상 만사의 존재들의 꿈으로 바뀌어 나가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대목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